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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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농민들이 요즘 쌀소비가 안되서 많이 예루가 많습니다. 농사는 풍년인데 쌀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보자농처럼 만들어놨는데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쌀 소비량이 너무나 적은 두 개로 아침밥 먹기라도 해서 쌀이 소비 촉진이 많이 됐으면 하는 농협의 바람과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본 국민이 좀 더 빅적으로 찬양을 하세요. 우리 학생들은 많이 드십시오. 쌀로 아침밥 먹는 거 모두 믿습니다. 우리 학생들은 많이 드십시오.